안녕하세요. 민지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7600X에 이은 7950X 위주의 2편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작업 성능을 거의 안 보여드렸었죠. 근데 아마 이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오늘은 7950X를 공랭으로 돌리면 어떨지 또 3열 수능으로 돌리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등등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1편을 안 보셨으면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도 기가바이트에서 대여해주신 X670E AOROS Xtreme 메인보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AMD X670E 메인보드들이 이게 제조사별로 성능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이게 왜 다르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이오스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가바이트 X670E AOROS Xtreme도 지금 보시면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3번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은 9월 26일에 나온 이 최신 버전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테스트한 결과고요. 이게 아게사 1.0.0.3 A버전 바이오스인데 이거는 PBO 최고 클럭이 5.5GHz로 약간 하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지금 7950X를 장착한 건데 배그 테스트한 거 보시면은 5.5GHz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제조사 보드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게사 버전은 방금 말씀드린 버전이 최신 버전 같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테스트 환경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하고 똑같은데 CPU랑 메인보드만 AMD랑 인텔 간의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일한 상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7950X가 12900K 대비해서 작업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7950X를 공랭으로 돌린 거랑 수냉으로 돌린 것 간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공랭으로도 사용이 가능할지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이거는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포인트가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쿨러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사용했었던 공랭 쿨러죠. 이게 존스보 HX-6250인데요. 이거 다나와에서 59,000원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팬 크기는 140mm에 히트파이프도 6개고요. 그리고 히트싱크 두께가 꽤 두꺼운 쿨러입니다. 참고로 저는 중고나라에서 중고로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수냉 쿨러는 아틱의 리퀴드 프리저 2 420을 썼는데요. 이 쿨러는 성능으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3열 수냉 대장급 쿨러예요. 이게 쿨링이 부족해서 CPU가 힘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3열 수냉 시스템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12,900K 그리고 오른쪽이 7,950X입니다. 코어 수는 양쪽이 똑같지만 인텔은 P코어랑 E코어가 각각 8개씩이고 그리고 라이젠 쪽은 인텔로 치면 P코어만 통으로 16개다 보니까 멀티코어를 100% 쓰는 시네벤치에서 점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싱글코어 성능 자체에도 라이전 쪽이 10%가량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젠 7000번대가 온도가 좀 많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이게 하위 모델인 7600X부터 그리고 7950X까지 죄다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비교하는 이 하이엔드끼리는 인텔이고 AMD고 간에 전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시네벤치를 갖다가 10분 동안 연속으로 돌린 거를 찍은 건데 12,900K도 92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물론 라이젠은 이거를 넘어서 95도까지 갑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죠? 오히려 전기는 인텔 쪽이 30W 정도를 더 먹어요. 아무래도 라이젠 쪽은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제조 공정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인텔 13세대 13900K의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네벤치랑 같은 경향으로 블렌더 렌더링 배치마크에서도 7950X 쪽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이 나옵니다. 블렌더가 3.1 버전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BMW 렌더링 말고요. 총 3가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벤치 점수거든요? 근데 테스트별로 각각 50%, 59%, 51%씩 더 라이젠 쪽이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벤치마크 툴인 V-Ray도 7950X가 58% 정도 성능이 더 높고요. 긱벤치 5의 경우에는 7950X 쪽이 싱글코어 성능은 약 14% 정도 더 높기는 했지만 멀티코어 성능이 약 24% 정도밖에 안 높게 나와서 긱벤치가 멀티 성능 측정을 완전하게 못하나 싶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싱글 성능이 14% 정도 높았으면은 P코어 개수로만 단순 비교를 해도 멀티 성능이 저거보다는 높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게이밍 성능도 이제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겠죠? 모든 게임은 FHD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만 테스트했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순수하게 CPU 성능만 비교되게 돼요. QHD 이상으로 해상도를 올리면은 이게 GPU 부하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CPU 성능 차이를 완전하게 구분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이거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맵이나 플레이 구간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날 만큼 심하게 차이 났습니다. 사용하는 전력량부터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저도 좀 놀랄 정도인데 옵션은 양쪽 다 똑같고 그리고 혹시 싶어서 다시 돌려봐도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다만 하위 1% 프레임은 라이젠 쪽이 우리가 못 느끼는 스터터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위 1% 프레임은 테스트할 때마다 좀 들쭉날쭉하게 찍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 사이버펑크에서는 양쪽이 거의 같은 수준을 보여줬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라고 보여요. 7600X는 12900K를 못 넘었었는데 7950X는 동일한 수준이에요. 다음에 워치독스 리전에서는 12900K가 약간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 모두 아주 약간이나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포르자는 CPU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CPU 성능을 측정하기보다는 GPU를 측정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hadows of the Tomb Raider인데요. 이거는 7950X가 이겼다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평균 프레임에서 약 13프레임 정도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베그랑 같은 경향이 보이는 게 하위 1%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져요. 이 정도면은 20% 정도나 떨어지는 건데 이게 제 테스트에서만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게 다른 유튜버들 벤치 결과를 보면은 또 이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성능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베그만 좀 극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라이젠이 확실히 좋다 라기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행 쿨러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7950X를 공랭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공랭 쿨러를 달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릴리즈 23인데요. 왼쪽이 공랭 그리고 오른쪽이 순행이에요. 이게 똑같이 10분을 돌렸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순행으로 돌리는 쪽이 전력을 한 10와트 정도 더 쓰고 있어요. 근데 온도는 양쪽이 똑같아요. 그 뜻은 순행이 온도를 약간 더 잘 잡으니까 더 빡세게 CPU를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클럭도 공랭은 5기가가 최대치인데 순행은 5.1기가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분을 연속으로 돌렸을 때 점수 차이는 몇백 점 정도라가지고 이게 효율 면에서는 공랭도 나쁘지 않고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V-Ray 벤치마크에서도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없고요. 대략 한 2-3% 정도의 차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블렌더 벤치마크에서는 이 차이가 더 줄어드는데요. 공랭하고 순행 간에 1% 미만 정도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대장급 3열 순행 쿨러를 달더라도 이 CPU를 100% 쓰는 상황에서는 발열 제어가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게임 테스트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배그를 먼저 보시면 확실히 공랭보다 순행이 온도가 좀 낮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CPU를 플로딩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3도 정도 낮고 그리고 전력은 뭐 3, 4와트 정도? 아주 약간 더 먹는 정도 나오고요. 평균 프레임은 미세하게 더 높기는 한데 하윌 퍼센트 프레임은 오히려 공랭 쪽이 더 높게 지켰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같은 리플레이로 벤치를 하더라도 약간씩 차이 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게임들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찜찜한 게 남아있죠. 오늘 사용한 공랭 쿨러가 감당 가능한 TDP가 250와트 짤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3열 순행 대장급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7950X가 언더볼팅 헤드룸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번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7950X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1GHz였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공랭 쿨러로 시네벤치를 10분 정도 돌리면 온도 때문에 초반에는 5.1GHz로 동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5GHz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클럭을 5GHz로 고정을 시키고 전압을 언더볼팅 해봤는데요. 라이젠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AMD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상에서 동작 주파수와 CPU 인과 전압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클럭은 5000MHz 그러니까 5GHz로 맞춰 놓고 전압을 계속 바꾸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라이젠 마스터도 아래쪽에 보시면 적용 후 테스트 버튼이 있어서 간단한 테스트는 할 수 있지만 시네벤치처럼 부하를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 라이젠 마스터에서는 5GHz를 1.06V로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 상태로 시네벤치를 돌리니까 바로 꺼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5GHz에 1.08V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CPU 언더볼팅을 하고 나서 시네벤치를 다시 10분 돌려봤는데 왼쪽이 기본 상태고 오른쪽이 언더볼팅한 상태거든요. 참고로 양쪽 다 쿨러는 공랭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클럭은 큰 차이 없는데 언더볼팅한 쪽은 온도가 77도에 전력 사용량도 153W로 기본 상태보다 40W나 덜 먹고요. 온도도 진짜 착하죠. 그런데 벤치 결과는 언더볼팅 안 한쪽은 36,358점 그리고 언더볼팅 한쪽은 36,954점으로 언더볼팅 한쪽이 오히려 점수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 상태에서는 CPU에 들어가는 전압 수준 자체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었을까? 아까 제가 원래 이 CPU는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5.1GB인데 공랭으로 돌리니까 5GB로 제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클럭인 5.1에서도 언더볼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능은 똑같이 뽑으면서 전압을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고작 100MHz를 올리는 건데 인과 전압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1.14V까지 넣어줘야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전력 소비량이나 온도가 기본 상태랑 비교해가지고 아주 큰 차이까지가 없어서 언더볼팅한 효과가 반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올코어 클럭이 5GB에서 5.1GB로 넘어갈 때 장벽이 상당히 큰데 그거를 넘기려다 보니까 전압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발열이 극적으로 증가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100MHz 속도를 올리는데 온도는 20도 올라가고 전력 소비량은 40W를 더 쓴 것보다 차라리 그냥 5GB로 낮춰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클럭을 낮춰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게임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단일코어 부스트는 원래 기본 상태에서는 5.5GHz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5GB로 낮추면은 500MHz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그에서는 손실이 나기도 했어요. 왼쪽이 기본 상태 그리고 오른쪽이 언더볼팅한 상태인데 평균 프레임을 보시면은 15프레임 정도 성능이 낮아졌죠.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다른 더 놀라운 차이가 있죠. 위쪽에 CPU 온도가 무려 20도가 낮고요. 사용 전력은 거의 절반만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똑같은 공랭 쿨러 장착한 상태고 언더볼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CPU가 언더볼팅 헤드룸이 엄청 크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임도 볼까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은 똑같이 나오는데 온도랑 전력은 배그처럼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은 뭐 언더볼팅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툰레이더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4프레임 정도? 정말 G콩만큼 차이가 나는 대신에 여기서도 온도는 20도 정도가 더 낮고요. 전력도 55와트 정도 더 낮게 먹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효과가 진짜 엄청 큰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이 CPU가 좀 더 언더볼팅 마진이 더 컸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7950X들도 유사한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언더볼팅 반대로 해서 오버클럭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올코어가 5.4GHz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클럭 헤드룸이 위쪽으로는 거의 없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널널하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현상이 7600X에서도 비슷하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